안녕하십니까? 혐암티비입니다. 한국 주식의 하락 이후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간단히 외신을 보고 갈까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ECV는 왜 일본을 따라가지 않냐? 일본의 Yield Curve Control, YCC를 따라가라! 뭐 이런 겁니다. ECV는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을 말합니다. YCC는 금리를 조절하는 거죠. 10년물 국채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눌러주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국채금리의 이자, 차입비용을 낮출 수가 있고요. 아울러 시중의 유동성을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는 바람을 불기 시작하면 요즘은 좀 그런 추세죠. 왜냐하면 정부가 나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왜 안 하냐?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빨리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에서 아 그럴까? 한번 고민해볼까? 검토해볼까? 하고 이제 하죠. 서로 이제 짝짝꿍이 맞아서 하는 겁니다. 아마도 ECV가, 유럽중앙은행은 이것을 하고 싶어하나 봅니다. 그래서 유럽중앙은행부터 YCC를 할 것 같고요. 연준은 아직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올 때 블론보고통신에서는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국채에 대해서 글로벌 수요가 많아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앞으로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는 다시 약세로 전환할 것 같다. 아 이러면 연준이 YCC 할 이유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굳이 국채금리를 올라가지도 않는데 다시 약세로 내려가는데 뭐 하러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를 YCC를 글쎄 나중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딱 비밀무기로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카드로 던지기 전에. 아무튼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 한국 주식시장의 하락 이유를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현재는 중국 중시 상황이 중요한데 왜 그러냐? 제가 예전에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중국 중시가 박수권을 돌파해서 오르면 그때는 한국이 일시적으로 좀 주춤할 수 있다. 왜?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 여름철에도 그랬습니다. 왜냐? 중국 중시가 상승을 하려면 자금을 블랙홀처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재 보면 중국 중시는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트를 보면은 차트는 그렇게 엄청 크게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작년 여름보다는 좀 덜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왜 그러냐? 중국도 지금 현재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I 300이라고 하는 대표 300개 기업을 보면은 PER이 12배에서 지금 20배까지 거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준은 지금 2015년에 중국 중시가 굉장히 고점을 찍었을 당시를 이미 슬슬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중국도 대형주 위주로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중소형주는 소외받고 있죠. 오히려 보압이거나 하락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웨이는 계속 주식을 팔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주식을 계속 사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본토에서 외국인이 매매동형 상해와 심천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막 사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현재는 외국인들이 아시아에서 주식을 팔고 주로 중국 중시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보면은 한국만 하락한 게 아니라 대만, 인도,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들 대부분도 다 하락했죠. 일본은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긴 한데 아무튼 일본도 같이 하락은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건 한국만 유난히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다른 데들은 대부분 1% 내외로 하락했죠. 한국만 크게 하락한 이유는 삼성그룹 때문이죠. 삼성 부회장 재판이 그 영향으로 삼성그룹즈가 좀 크게 빠졌죠.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은 중국 상해, 심천, 홍콩 지수는 지금 다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즉 돈의 흐름이 중국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조금 하락합니다. 하지만 큰 하락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왜?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지수가 한 10%, 20% 빠진다. 그러면 중국 혼자가 계속 올라가기가 좀 이상하거든요. 야, 우리 올라가는데 저렇게 빠지면 왜 올라가 돼?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빠지더라도 진짜 약하게 빠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대만이나 인도나 동남아를 보면은 같은 신흥국 시장이지만 그렇게 세게 빠지지 않아요. 한 1% 내외, 0. 몇% 빠지고 있습니다. 한국만 좀 유달리 지금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신기한 건데 중국 시장에 보면은 거래대금 대비 신용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얘들은 최하 8에서 12%, 평균 10%예요. 이야, 이거 무슨 대단합니다. 이게 뭐 신용이 10%니까 기본. 올라갈 때는 레버리스트 효과가 좋죠. 큽니다. 대신에 하락하면, 와, 이거 뭐 난리나겠죠. 반대매매, 중국도 반대매매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반대매매 막기 딱 좋고 폭락 위험성도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가가 빠질 가능성도 매우 높겠죠.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 신용 거래해 준 그 금리도 같이 올라갈 테니까요. 자, 다시 주시장 정리를 하면서 주가가 빠진 이유를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중국 상승 때문에 하락 중이다. 이거는 첫 번째 말씀드렸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제 환율이죠. 환율이 저희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달러 강세 영향이 크죠. 달러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환차선을 잃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라고 하죠. 프로그램 매수에는 거기에는 환율에 대한 조건도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주식을 프로그램은 팔아라. 이렇게 자동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파는 겁니다. 그냥 컴퓨터가 팔아요. 알아서. 근데 이게 다시 내려오면은 컴퓨터가 알아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환율에 맞춰서. 요즘은 뭐 마우스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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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원달러 환율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지금 보면 이제 61선 내려오는 거에 딱 맞았어요. 딱 맞고 내려왔는데 지금 정고점이 1110원 정도죠. 거기에서 지금 한 번 저번에 맞고 나왔는데 바닥은 지금 1080원 정도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 중입니다. 그러면 자 1110원을 이번에 뚫고 올라갈 것이냐. 자 만약에 뚫고 올라가려면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수출이 안된다. 아니면 뭐 중국이 아니 미국이죠. 미국이 돈풀기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축소한다. 뭐 그런 게 나와줘야 돼요. 지금처럼 미국은 돈풀기를 더하고 유동성을 늘릴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달러는 더 흔해져요. 그 와중에 한국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즉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원화가치는 올라가고 달러가치는 내려갈 건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론 이렇게 반등은 할 수 있지만 이대로 쭉 올라가는 일은 쭉 올라가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죠. 만약에 쭉 올라가려면 정말 엄청난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거는 뭐 이미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전쟁이 생기거나 아니면 질병이 갑자기 뭐 변이가 생기는데 치사율이 대폭 올라가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이 갑자기 뭐 먹통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이 갑자기 나 그냥 내일부터 그냥 테이퍼링 할래. 아니면 금리 인상 할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쭉 올라가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지금 쭉 올라가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다시 천장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죠. 자 천장 맞고 내려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됐죠? 코스피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최소한 프로그램 매수가 다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 올라간 폭이 또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생각이긴 합니다.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 생각만 보고 그것만 믿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가지시고 각자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하락이요. 한국은 1월에 초에 상승이 너무 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죠. 1월 초에만 놓고 보면. 그러다 보니까 키 맞추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인도가 1% 하락할 때 한국은 2% 하락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한국은 또 이런 주식 주가 하락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죠. 누구죠? 바로 정부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코스피 3,300 이상은 과열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이게 뭐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린 거예요. 3,300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러면 누가 3,200 넘어가면 누가 삽니까? 3,300을 용납하지 않으면 3,200에서 내가 사면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어요. 쬐끔 먹으면 벌써 3,300 되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3,200만 넘어가도 안 살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3,100에선 사겠어요? 3,100에서 사도 3,200만 가도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3,100일 때 야 이거 사야 돼?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주가는? 점점 흘러내려갑니다. 점점 저점이 내려가는 거죠. 이거는 만약에 이거를 개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기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뭐냐? 주가 조작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고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정부가 하신다는데 로맨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어제 하락을 주도한 세력이 누구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연기금이 오전에는 매수를 했어요. 이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매수해서 주가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쫙 팔아내리는 거. 세력들이 주가 털고 나갈 때 하는 짓이라고. 연기금이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파고 나가더라고요. 물론 연기금이 파는 저 돈도 결국 우리 돈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과 제가 낸 국민연금 돈이니까 결국 저 돈도 우리 돈이긴 한데 그래도 팔고 나갈 때 주가를 확 올린 다음에 거기서 확 빼면서 파니까 참 기분이 더럽죠. 연기금이 저런 짓을 하면서 파는구나 라고. 세력들이 사람들 불나방들 딱 모아놓은 다음에 불나방들 다 태워 죽이면서 쫙 빼나갈 때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 하면서 주식을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코스피, 코스닥에서 연기금이 4,700억을 매도 쳤습니다. 외인과 모든 기관 다 통틀어서 연기금이 압도적으로 많이 매도했습니다. 참 놀랍죠? 정말 요즘은 뭘 봐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많이 생겨서. 그 다음에 삼성 계열이 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주로 코스피 있죠? 코스피에서 삼성 계열은 아무래도 굉장히 주도적인 기업들이 많죠. 삼성 연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삼성 계열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어저께 하락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그 그룹의 부회장님이 재판에 따라서 다시 또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크게 영향을 받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악재가 생기면서 주가 하락이 클 때 이때가 바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왜냐? 이게 꼼꼼히 따져보면 그래요. 2년 6개월을 받으셨는데 저번에 1년 살고 나왔으니까 1년은 까입니다. 그럼 1년 6개월이 남았어요. 근데 내년 대선도 있고 하니까 잘하면 우리 벌써 봤잖아요. 지금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 벌써 전직 대통령 분들 이제 재판도 하기 전에 사면해야 되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그룹 프로 회장님도 사면을 하던지 가석병원을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어요. 빠르면 올 연말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 전에 아마 가석병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길어야 앞으로 짧으면 6개월, 길으면 1년 정도 이따가 나오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진짜 남은 거 다 채워 나올 것 같으세요?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봅니다. 일단은 형량은 이렇게 때려놓고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이제 언론이 막 하겠죠. 언론이 막 해갖고 이걸 이렇게 가둬두면 어떡하냐 지금 이런 시기에 삼성이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론은 해놓고 여론조사도 하고 한 다음에 뭐 하고 해서 대선 후보님들이 이제 아 이거 대의를 위해서 가석방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뭐 하야겠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시나리오가 대충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빠르면 올 연말쯤 너무 또 바로 또 풀어지면 그것도 좀 그러니까 연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그럴 때쯤 아니면 늦어도 내년 대선 전후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 뽑히면 최소한 제가 보기에 새로운 대통령 뽑히면 그분은 즉시 감석방 시켜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1년 이상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죠. 진짜 지금 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금 대만, 일본, 중국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지금 4차 산업혁명 갖고 싸고 이런 판에 뭐 죄를 진 건 진 거지만 뭐 사형시킬 거 아니라면 감옥 갔다가 빨리빨리 털고 빨리빨리 나와서 빨리 이끌고 나가셔야죠. 지금 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튼 국가적으로도 전 그렇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건 그렇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공매도는 왜 놀고 있죠? 참 어이가 없죠. 공매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 12월 28일 날 삼성전자 공매도 수량이 190만 주였어요. 근데 이게 쭉 올라가서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라요. 그러더니 삼성전자가 최고점씩 찍은 날이 1월 11일이었습니다. 그쵸? 그때 300만 주를 처음으로 공매도가 넘어서고 그 다음 날이죠. 이때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공매도 수량이 360만 주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딱 하루 차이로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지금은 좀 빠지고 있는데 아마 18일 날 주가가 더 빠졌으니까 아마 공매도가 더 줄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시장 조성자라든지 공매도 예외적인 뭐 그런 것들 뭐 ETF ETF에서 LP가 사업하나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지금 보시면 12일 만에 12일 만에 144만 주가 늘었어요. 공매도가 좀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매도 금지 기간인데 144만 주가 12일 만에 든다?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그 공매도가 딱 보면은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고점에 맞춰서 정확히 공매도 수량이 피클을 찝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니까 공매도가 이제 슬슬 하락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아 삼성전자도 저는 솔직히 그랬거든요 공매도가 삼성전자는 못 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공매도가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공매도가 제기가 하면 한국은 한국은 외국하고 좀 다른 게 파생시장이 너무 커요. 선물옵션 파생시장 크기 때문에 선물옵션 파생시장에서 큰 수익을 얻으려면 하방 퍼지션 잡아놓고 주식에서 공매도를 꽉 잡고 때려버리면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 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이 공매도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파생시장이 미국 다음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가 시가총액은 아니 애플보다 작은 나라인데 세계 9위인가 10위 안에 간신이 들 겁니다. 우리나라 시총이 그런 나라에서 파생은 세계 2위야. 굉장히 기형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공매도를 공매도를 싫어하고 진짜 짜증나는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공매도 금지기간인데 명색이 140만 주씩 겨우 한 열흘만에 140만 주씩 공매도가 는다? 물론 공매도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예외 조항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는다? 공매도가 지금 하고 있었으면 140만 주가 아니라 1,400만 주 2,000만 주 늘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 그럼 이때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 박살나는 거죠. 9만원대 사신 분들은 그냥 와 하고 진짜 이래서 내가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공매도가 재개를 하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보니까 혹시 공매도를 다 시작하면 현금을 좀 많이 늘려야겠다. 주식은 한 50% 이하로 낮추고 현금을 좀 많이 들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아직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으로 내려가기는 어렵고요. 지금 주가를 폭락시키면요. 공매도 연장됩니다. 지금 이런 거 저도 봤잖아요. 이거 저만 보는 게 아니에요. 금융감독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도 이런데 만약 여기서 막 주가가 막 여기서 폭락하고 2천 9백 깨지고 2천 8백 7백 내려가고 있고 이런 판에 3월 달에 공매도 재개를 가능하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개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그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하고 4월 달에 재벌선 선거 하면 여당 필패입니다. 필패 그거를 그대로 압구 관리가 절대 없죠. 그러면 무조건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공매도 재연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그렇게까지 많이 빼지는 않을 거예요. 웬만하면 3천을 지켜주려고 할 거고 만약에 3천을 살짝 깨도 21선 정도 해서 다시 올리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인데 중요한 건 제 생각이 참 잘 맞죠? 잘 맞죠? 굉장히 잘 맞는 걸 많은 분들이 보셨죠?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대로 맞춰서 하시라 사람하라 이런 말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사라고 했어 전 살아온 적이 없는데요? 왜 거짓말을 하고 계시지? 전 사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시는 거고 전 사려고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저는 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했죠. 근데 신기한 건 아침에는 개인이 팔고 있었어요. 기관이 사고 기관 혼자 사고 있었죠. 근데 기관도 누가 누가 샀냐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이 사고 있었습니다. 근데 금융투자는 끝까지 샀습니다. 오후까지 끝까지 샀고 연기금은 뒤통수치고 싹 팔렸죠.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랑 기관이 샀는데 조금 샀습니다. 거래량도 많지 않고 조금 샀는데 그래도 같이 하락했죠. 코스피 하락하는데 형이 하락하면 동생도 하락하는 거죠. 그 대신 외국인한테 희망적인 건 선물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선물시장이죠. 3거래일 연속 사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옵션은 계속 하락포지션이긴 한데 이제 이틀 했으니까 만기 끝나고 이틀 됐으니까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미니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 조금씩 늘고 있어요. 투자자택금 늘고 있고 미수금은 좀 줄고 있네요. 이게 신용용자가 있고 미수금이 있죠. 신용용자와 미수금이 차이가 있어요. 미수금은 그 며칠 만에 바로 갚아야 되는 게 미수금이고요. 이거는 뭐 이거 미수금 땡겨서 하신 분이 계시긴 했어요. 며칠 만에 박살나죠. 이거 진짜 이거는 신용용자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데 뭐 기간이 좀 길죠. 미수금은 며칠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래량도 굉장히 작죠. 아무튼 신용용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그리고 참 공매도 반대매매 반대매매 어떤 분들이 지금 반대매매를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뭐 계속 반대매매 나온다는데 반대매매는요. 사실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루에 어떤 종목이 내가 종목 갖고 있는다. 그 종목이 하루에 하악과 같다. 그럼 반대매매 나오죠. 바로 그 다음 날. 그리고 요즘 테마주나 작전주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테마주 작전주는요. 상승할 때도 연속 상하가도 가고 며칠 만에 50% 100% 가지만 하락할 때도 며칠 만에 그냥 30% 50% 그냥 하락합니다. 그럼 30% 이상 하락하면 뭐 나오면 바로 반대매매 나옵니다. 테마주 작전주 그리고 테마주 작전주 하는 분들이 보면 뭐로 하냐 야 이 인생 뭐 있어 이거 다 도박이잖아요. 사실 테마주 작전주는 도박이죠. 그거는 주식이 아니죠. 미래만에 도박이죠. 그래서 그거 하는 분들이 야 인생 뭐 있어 야 신용미사 탑 땡겨서 들어가 하고서 갑니다. 가다가 그냥 그 세력들이 탁 털고 나가서 그냥 설거지 당하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마이너스 30에서 50%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그 즉시 반대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뭐 10월 매일매일 나옵니다. 사실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 작전주 테마주에서 나오는 반대매매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반대매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이해하기는 반대매매는 뭐냐 실적주에서 반대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마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좋은 기업인데도 얘 마저 주가가 20에서 30% 빠지면서 반대매매가 나올 때 그때가 진짜 하락의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실적이 나오는 애가 반대매매가 나올 정도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는 거죠. 그게 진짜 바닥이죠. 저는 그런 반대매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사가 보니까 반대매매가 뭐 사상 최고다. 왜 사상 최고겠어요. 최근에 보세요. 작전주 테마주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특히 이제 대선 1년 남겨두고 있죠. 대선 딱 시작하기 한 1년 전 되면요. 대선 테마주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바이오 테마주 어마어마하죠. 사실 좀 코삭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가 없으면 테마주가 더 기승을 더 많이 부리죠. 아무래도 올리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반대매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우리가 아는 반대매매가 제가 말씀드리는 반대매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진짜 주가가 빠져서 지수의 바닥이 나오는 반대매매는 실적주가 반대매매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아 이거 받침바닥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반대매매는 이번에는 아직 안 나왔죠. 지금 몇 프로 빠졌다고요. 아직 10%도 안 빠졌는데 그게 나올 수는 없죠. 지수가 아무리 못해도 10% 이상 10%에서 10에서 15% 정도 빠지면 개별 종목은 실적주를 할지라도 20에서 30%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매매가 나오거든요. 그때가 진짜 바닥. 거기서 더 빠지는 경우는 폭락이죠. 실적주가 반대매매가 나오는데도 더 빼는 거예요. 바닥인데도 바닥 밑에 지하실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 거는 뭐냐 투맵입니다. 투맵 진짜. 뭐 반대매매가 필요 없고 난 바닥이고 뭐 필요 없어. 난 그냥 무조건 주식시장에서 떠날래. 난 현금이 최고야. 난 손해받아도 괜찮아. 다 팔고 도망갈래.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진짜 투맵이 나타났을 때 그때가 폭락이라고 하는 거고 작년 이제 3월 달이 그렇죠. 질병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 뭐 이제 끝났다. 이런 식의 분위기가 막 거의 뭐 나오니까 야 주식 팔고 나 돈 찾아갖고 그 돈이라도 죽기 전에 써보고 죽으려 한다.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그런 투매가 나오는 거지 그런 대폭락은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10년에 한 번 온 겁니다.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오는 거고 보통 15에서 20 15에서 20% 정도 빠지는 것도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오죠. 두 번 오기 쉽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오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빠지면 뭐 그런가 보다. 지금은 아무튼 대세 하락으로 갈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3천 깨주고 2천 9백 깨주고 내려가면요. 그래 잘해라. 다 빼. 다 빼. 어디까지 빼나 빼. 그리고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자 공매도 연장 가자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은 박수 치면 돼요. 그래 지금 빼고 공매도 연장 가자. 6개월 더 연장 하자. 오케이. 기관이랑 외국인이 여기서 더 못 뺍니다. 쉽게 못 빼요. 제가 볼 때는 많이 빼면 21선 정도 더 빼주면 뭐 아 그래 마음껏 빼봐 어디까지 빼나 보자 이렇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면 되고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내가 그동안 기다려왔던 종목이 있는데 되게 좋았는데 내가 목표했던 매수가로 오 왔어 그러면은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서서히 천천히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정부가 가이드라는 3,300을 풀기 전까지는 또 한 또 위로 또 계속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3,000에 산다 쳐도 3,300에 갇혀있으면 솔직히 위로는 10%도 열려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종목으로 가야 돼요. 종목으로 지수는 못 올라갑니다. 한 3,200만 넘어가도 또 뺄 테니까 그래서 종목이 바닥이내를 사셔야 돼요. 지금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좋고 올해 굉장히 턴 어라운드에서 부치가 높아질 것 같은데 아직 주가는 바닥이야. 앞으로 향후 아무리 못해도 실적만 놓고 봐도 최소 2,30% 많이 가면 50% 갈 것 같은데 라고 보이는 종목 이런 걸 지금 사셔야 되는 거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형주를 지금 사시는 거는 조금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건 참고해주시고 아무튼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짧게 하네요. 감사합니다.